펑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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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 네 뭐하는 거 다 알고 오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의 어처구님은 미로 속을 헤매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시게 된다 얻는 게 있다면은 아 이런 학문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SF나 환상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과학에서 실제 현실에서 매일같이 쓰이고 있는 과학의 해석이 우리의 기존의 일상에 젖어있는 세계관을 다 깰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 가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두고 어떤 뭐라고 그러죠 논쟁이 오고 갔고 어떤 극단적인 해석의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그런 분야고요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은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2대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대성 이론은 뭐 아시겠지만 여름에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양자역학은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가 뭐 좋아한다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분야인데 좀 어려워서 무서워서 쉽게 덤비기 좀 어려운 그런 분야였고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모심은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김상욱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양자역학의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아까 저 광고 그래도 있지만 피지컬 리뷰 레터인가요 물리학계 아주 권위 있는 매거진의 연구가 몇 번이나 수록이 되시고 뭐 어차피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거기 보니까는 양자 엔진이라는 얘기가 정보 엔진이요 네 정보를 가지고 엔진을 만든다고요 그럼 그걸로 차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차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쓰이기는 거의 힘들 거고요 네 아무튼 뭐 나중에 아마 잠깐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지만 우린 물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들을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그떡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에 이제 쌓여있는 그런 얘기들을 교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정보를 가지고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야인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오늘 듣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 김상욱 교수님 오늘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인사말 어떻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양자역과 함 찔러버리는 라는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지금 계속 제가 언포를 드렸지만은 어렵다 이런 악명이 높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저는 일단 우리가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이 기존의 물리학 개념이나 물리학적 세계관을 뒤흔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기존의 고전적인 물리학 개념은 뭐였는지는 좀 알아야 뭐가 깨졌는지 뭐가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살짝 먼저 하고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죠 사실 제 파워포인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할 때 또 이상하다고 할 때 세상에 그냥 이상한 건 없거든요 뭔가 비교가 되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예상치 못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양자역학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물리학이 있는데요 그 물리학에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기본 가정이나 기본 믿음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이 연속적으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세상으로 쭉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 양자역학은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완전히 고전역학 우리가 그 이전의 물리학과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그림은 그걸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왼쪽 위가 양자역학의 세상이고요 보통 작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저희가 사는 보통 세상 보통 물리학자들이 그런 세상을 고양이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왜 그런지 이유는 보시게 될 거고요 고양이가 사는 세상과 양자역학이 사는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부터 좀 얘기를 해야 뭐가 이상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림인데 여기 상당히 많은 물리학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태양도 보이고 랜드도 보이고 물리학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 특히 물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제 얘기를 아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물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철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철학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현상 모든 자연현상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는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저한테 이 현상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왜 이게 빨간색입니까 왜 지금은 춥습니까 왜 밥 먹으면 힘이 납니까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저는 그것을 무언가의 운동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이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을 처음 배우실 때 제일 처음에 책을 피면 그 지긋지긋한 운동부터 나오죠 등속운동 등가속운동 마찰이 없는 빗면을 흐르는 점의 운동 뭐의 운동 뭐의 운동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양자역학도 무언가의 운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랑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려면 먼저 용어들이 많이 이제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물론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시는데요 요즘 절 쳐다보시죠 어떻게 아셨죠 제가 그 얘기할 때 살짝 봤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라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게 맞는데요 분명 맞지만 이제 물리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건 보시면은 뭘 얘기하려는 건지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좋아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연대가 다 젊으신 분만 있는 건 아니군요 뭔지 아시죠 다들 뭔지는 아시는 거죠 스타크래프트의 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이 장면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밤새 오락을 하시는 분들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우주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새로운 우주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유닛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총을 쏴서 누군가 맞으면 계속 죽어요 그 세계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나의 새로운 우주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신다면 이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일단 유닛들이 필요하고요 유닛들이 그 다음에 그 유닛들이 매 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여러분이 명령어로 다 지정해 줄 수 있으면은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명령어들이 할 일은 그 다음 순간 유닛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새로운 위치만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컴퓨터에서는 그 위치 정보들이 계속 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의 우주로 보신다면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유닛과 여러분의 위치의 시간 변화를 결정해 줄 수 있으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컴퓨터 게임을 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이 안에 점하고 있는 유닛들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몸이 원자일 수도 있고요 공기분자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그것들의 위치들을 다 시간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 알면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의 정의에 가까운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거창한 말들은 하진 않아요 아 예 제가 옆에 싸우면 안 될까요 저 혼자 철학하신 분 옆에서 그렇게 아니 아니에요 근본적인 얘기로 좀 가려고 하진 않는데요 전공을 했을 뿐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운동이라는 걸 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마 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전적학 세계로 가보죠 양적학 나오기 전으로요 여기 앞에 보여드린 그림과 별 차이가 없는 물론 앞에 거랑 차이점은 앞에는 게임이었고 이거는 실제 세상 실제 세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도 많은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유닛들의 위치를 다 기술하고요 그것들의 시간 변화를 아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만 딱 보고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곧 차들이 앞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이 물리를 안 하셔서 그런데요 물리학자들은 되게 성격이 더러워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다고 일할 거예요 서로 짜고서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한 시점에 모든 유닛들의 위치를 안다고 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그 다음 순간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스스로 굴러가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한 장에 나온 모든 유닛의 위치로부터 그 다음 순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속도라고 부릅니다 수식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한 위치를 알 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위치가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나오는 용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수열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실 수 있고요 거기 점화식이라는 걸 아마 어렴풋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점화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초항과 점화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한대까지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와 속도 다음 순간의 두 위치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 그러면 우주가 스스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와 속도가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주어진 순간에 완전히 결정하고 있어야지만 우주가 굴러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위치는 현재의 유닛들의 상태고 속도는 이것들이 특정 시간 후에 어떻게 어디로 가 있을지 어떤 상태가 돼 있을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특정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간이 조금 변했을 때 위치가 조금 변하는 건데요 사실 그 시간 변화를 무한히 작게 만들어 갔을 때의 위치 변화가 유일하게 정해지는 가장 중요한 양이 됩니다 미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긋지긋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려면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고전역학에서는 따라서 주어진 순간에 여러분이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안 되기 때문에 양적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살짝 지금 그런 얘기만 흘려놓고요 그럼 남은 문제는 이건 지금 제가 고전역학의 입장에서 세상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위치나 속도 같은 것들이 그러면 법칙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법칙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고 있으면 규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총알을 맞으면 죽고 미네랄을 먹으면 숫자가 올라가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가만히 오랫동안 들여다보시면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룰을 알아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확히 과학자들이 한 게 그겁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우주를 가만히 관찰을 아주 면밀히 해가지고 우리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균합적으로 그 규칙이 몇 개인지를 찾아봤는데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되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 주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갈 텐데요 단 한 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전역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특수한 학문 같지만 운동을 다루는 그냥 역학 즉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운동이 모든 거라 그랬으니까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한마디로 규결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철학적으로는 자연스럽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자연스럽냐 그러면은 진짜 정말 근원적으로 자연스러운 운동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우주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물체 하나를 딱 놨어요 그 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물체 하나만 있으니까 그때 이게 하는 짓을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운동일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때 얘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는 미리 답을 알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서 지켜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서 지켜보면 그 물체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 그래비티에서 수도 없이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짓이 일정한 속도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관측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 우주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뉴튼이 필요한데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속도가 만약에 변한다면 여러분이 금방 추론을 할 수 있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우니까 원래 우주가 그래요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속도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뉴튼이 한 얘기는 속도가 변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요 따라서 법칙이 있다면 법칙은 속도의 변화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 여기도 물론 여러분이 저랑 합의가 필요해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과율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에 먼저 올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게 운동 법칙이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수식으로 쓰면 F는 M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항에 나오는 A가 속도의 시간 변화고요 왼쪽의 F가 그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식으로부터 속도의 시간 변화를 기술하게 되고요 이거로부터 최종적으로 속도와 위치를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수학적으로 그러면 우주를 다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식으로부터 속도와 위치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이공기 학생들은 적분을 배워야 돼요 이식은 미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주는 미분으로 쓰여져 있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치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물리학과 역학 1년짜리 수업을 다 들으신 거예요 다들 낙제하신 거 아니죠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뭐가 여기 이렇게 놓여있는 것도 얘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연 우주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게 일단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하고는 하나의 차이점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즉 속도가 변한다거나 속도가 변하는 거는 정지한 게 출발하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거고 움직이는 게 멈추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거고 말 그대로 속도가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건 놔두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에서 법칙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걸 알아낸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를 사실 갈릴레오 전까지 몰랐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죠 우리 주위에 보시면 모든 물체는 제가 이렇게 물체를 뭔가를 작용을 주면 결국 멈춥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멈춰 있는 것이 정지 상태가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무언가 밖에서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이전의 과학이죠 갈릴레오가 위대한 거는 여기서 도약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정지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원치 않는 다른 정확한 표현으로 마찰력이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한 도약입니다 그 도약을 한 번 하게 되면 올바른 법칙이 나오고요 이걸 가져야지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렇게 처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갈릴레오가 이런 추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 다 배우긴 배우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받아들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도약을 뉴턴이 사실 한 번 더 하는데요 사실 뉴턴의 사과 얘기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답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사실 사과를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뉴턴의 질문은 그거였죠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당시의 과학자들의 답은 이런 거죠 사과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물건이니까 땅으로 떨어지고요 달은 천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과학입니다 이것도 관측에 근거한 과학인데요 뉴턴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도약을 합니다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답만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뉴턴의 답은 이렇습니다 달은 떨어지고 있어요 달은 낙하하고 있습니다 달이 낙하를 하는데요 낙하를 할 때 수직 방향의 속도가 있었는데 낙하를 하는 거리만큼 수직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그 진행한 것이 지구의 공률과 일치하기 때문에 계속 낙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비티 영화를 보시면서도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왜 우주인들이 지구로 안 떨어지냐고요 답은 떨어지고 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도약이죠 사실 여기서 물리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발걸음부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지만 갈릴레오가 죽을 뻔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갈릴레오가 죽을 뻔했던 이유는 지구가 돈다 그랬더니 다 싫어했잖아요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전이 아니라 공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너무 싫어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화형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거부하고 돌아서 나가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지구는 돈다 어쩌고 그랬다 그러는데 갈릴레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지구가 태양주의를 도는데 우리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인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다른 것들이 뒤를 돌고요 이거에 대한 답은 지구는 태양주의를 돌지만 우린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으로 낙하하고 있거든요 일단 낙하를 하면 그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인공위성 안에서 왜 무중력을 느끼냐면 인공위성이 지구로 낙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낙하를 하시면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주의를 돌지만 즉 태양으로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느끼지 못합니다 태양의 힘을 도는 것을 이 스토리가 제가 아까 이걸로 1년짜리 코스가 끝났다고 했지만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이 그걸 음미해서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게 소위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고 인공위성이나 스페이스 셔틀이 지구 궤도를 돌잖아요 우리는 SF 영화 같은 걸 자꾸 봐가지고 이게 엔진을 가지고 계속 켜서 돌다가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항상 봤는데 실제로 걔네들은 엔진을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궤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유낙하 상태인 건데 어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종의 운동 법칙으로 인해서 궤도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모종의 법칙이라고 하셨지만 여기 다 써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연은 너무나 단순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물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자연 법칙을 잘 이해하도록 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뇌는 여러분이 맛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예쁜 여자를 찾거나 그런 거를 잘하도록 진화가 돼 있지 이런 자연 법칙을 잘 이해하도록 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고 자연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잘못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물리학자들끼리 잊어서 농담하기를 뇌수술을 한번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정도에 한번 뇌수술을 해야 돼요 한 번만 뇌수술을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해를 하게 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나가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일종의 뇌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수술도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반으로 찌르고 있는 건데요 겨우 뇌수술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양자역학 배우면 다시 한 번 수술을 해야 돼요 미치는 거죠 정말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별별 상상을 다 합니다 어려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하는 뉴스를 보면 아니 저거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나는 안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위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윗벽에 펄쩍 이렇게 개구리처럼 붙어 있으면 밑에서 꽝 해도 충격을 안 받지 않을까 나는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어차피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저는 이게 정말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끊어져서 진짜로 자유낙하를 한다면은 붕붕 떠가지고 위에 붙을 수도 아래에 붙을 수도 없는 사실상의 무중력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유낙하라는 게 이런 속성이 있고 이게 내가 비행기 속에 있든 무순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마찬가지로 걔랑 내가 내가 어느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자유낙하고 있으면 저는 그 속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이제 비행기 높이 올라가서 우주비행사들이 비행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그 속에서 우주 유형 무중력 이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그 안에 무슨 장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비행기가 일종의 자유낙하에 가까운 상태에 몇 10초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 물론 밖에서 실제로는 지구위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비행기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인 것 같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전 역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다음 뇌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부연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남은 문제는 힘만 알면 끝이죠 지금 F1MA라는 운동 법칙이 이거 한 줄로 다 끝났고요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거는 M이란 걸 물론 모르지만 질량입니다 설명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음에 힘이라는 게 나와서 힘만 알면 되는데 힘이 몇 가지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힘이 100가지면 100개를 다 배워야 되고요 1000가지면 1000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중요한 것이 힘만이 물체의 속도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속도가 바뀌는 것을 보시면 거기에는 힘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드는 순간 여기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 힘의 종류만 얘기를 하고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우주에는 다행히 딱 4가지 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개만 배우시면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기 4가지 힘에 대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중력이고요 다음에 이 전구는 전자기력입니다 나머지 2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자핵 안에서 작용하는 힘인데요 여러분이 원자핵을 쪼갤 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을 함부로 쪼개시면 IAEA에서 사찰이 나오니까 함부로 쪼개시면 안 되고요 원자력 발전수에 가면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 빼고는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자주 보실 수 있는 힘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뜻인데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력은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꺼내셔서 여기 뭘 해볼까요 아무거나 꺼내셔서 여러분 옆에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 정지에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변하잖아요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겁니다 중력입니다 이걸 중력이라고 부르죠 이거 빼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뭔가 정지에 있던 게 움직이면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전자기력이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라는 그 학과만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제어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불을 키거나 끄거나 다 속도를 바꾸는 거죠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전자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가 고전역학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제가 팔을 드는 것도 전자기력의 작용 결과잖아요 근육의 전기력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물리를 제대로 배우면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이건 전자기력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마찰력적 전자기력인가요 바람을 불면 바람을 불러서 물체의 속도가 바뀌니까 전자기력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 전자기력입니다 그게 다 전자기력인 걸 설명할 수가 있으면 이제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신 건데요 어떤 걸 제가 하나 해볼까요 설명을 제일 알고 싶으신 거 하나 물어보시면 어떤 주먹의 힘? 폭력? 그것도 힘이니까 일단 주먹 복잡한데요 주먹을 제가 때렸을 때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제 주먹이 몸을 뚫고 지나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왜 주먹은 이 몸을 뚫지 못할까 왜냐하면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주먹이라는 걸 이게 뭘로 듣는지 알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확대해 보시면 결국 원자가 보입니다 제가 아직 원자의 고조 얘기 안 했는데요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들끼리 반발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제 손이 이 몸을 뚫지 못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바람이 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바람이 분다는 거는 공기 원자들이 어딘가 부딪히는 건데요 부딪혀서 튕겨 나오기 때문에 밀려가는 건데 왜 튕겨 나오냐는 게 이슈입니다 튕겨 나온다는 거는 진행 등속 직선 운동하던 물체의 속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전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자까지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원자로 가면 다 전자기력이에요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이제 두 학기 분량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망의 양자역학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그냥 쑥 들어갈 겁니다 조금씩은 아니고요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전역학에서는 운동이 중요한 거라고 했고요 운동은 어떤 주어진 시간의 위치와 속도로 기술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법칙은 F는 MA 속도의 변화를 기술하는 식이고요 초기 조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따라서 어느 주어진 순간에 여러분이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뒤에 모든 시간에 대해서 F는 MA에 따라 여러분이 힘을 안다 그러면 모든 미래가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는 건 쉽지는 않아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날씨를 잘 예측 못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렵지만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주어진 순간에 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전부 다 알면 미래가 결정돼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각자는 다 자유의지로 왔다고 저한테 주장을 하시겠죠 오늘 다른 약속이 있었지만 내가 캔슬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현재 자신의 위치라는 거는 어떤 힘 때문에 이전의 여러분의 위치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F는 MA로 기술돼서 온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든 위치는 한 1시간 전쯤 이 지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유닛들 물체들의 위치에서부터 F는 MA에 따라 진행돼 온 거예요 결정돼 있었던 거죠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야 한다는 거잖아요 1시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면 1초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1초 전에 모습에서 온 겁니다 F는 MA에 따라 이걸 여러분이 끄덕이시면 이제 말리는 거예요 1초를 제가 1시간 뒤로 밀 거고요 1시간이 어제가 되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건 어제 결정된 거고요 그거는 금방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으로 쭉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오늘 3월 6일 벙커원에 앉아서 제 강연을 듣는 것이 예상돼 있었다는 거죠 1초에 고개를 끄덕이면 그렇게 계속 연장될 수가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 지긋지긋한 결정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이제는 빅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빅뱅 될 때 결정돼 있었던 거죠 결정론의 무시무시한 결론인데요 고전역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우주는 결정 다 돼 있고요 초기 조건이 다 주어져 있으면 그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어서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죄가 없어요 빅뱅 할 때 결정돼 있었던 거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거 지긋지긋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하나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다 뒤엎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럼 이제 훌쩍 들어가보죠 양자역학에 자 훌쩍 들어가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할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의 제가 멘트를 날리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얘기를 열면서는 어떤 얘기로 시작할 거냐면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아까 제가 철학을 얘기했었고요 중요한 사실 또 파이만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위대한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재밌는 말을 많이 해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여성 편력도 아주 심했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이런 질문도 이렇게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이러면 참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질문을 하냐면 지구가 막합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SF에서 지구가 막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이 벙커 1 안에 지금 중고등학생 한 10명이 살아남아 있어요 남녀 비율 50대 50 다 애들이고 저 혼자 과학자입니다 근데 저도 곧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한테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다시 인간의 문명을 일으켜야 돼요 얘네가 유일한 생존자니까 지구에 살아남은 인간 그럼 얘네들한테 제가 한마디를 남겨서 얘네들이 다시 인간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주고 전 죽어야 돼요 당신이 그런 과학자라면 당신이 할 한마디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돌아가고 계시죠 지금 복잡하게 정말 너무 마음이 이런 입장에 되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파인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대단하죠 정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마디라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 역사에서 알아낸 모든 내용 중에서 한마디만 나보고 고르라면 이걸 고르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보시면 삼나 만상 우주의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분과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양하고 달라요 다 색깔도 다르고 오만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방안을만 봐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시면은 더욱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은 원자라고 부르는 똑같은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기본 단위가 있어서 그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듣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물리학의 철학을 생각하시면은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가장 중요한 물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원자의 운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원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부를 이루는 기본 구성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를 기술하는 역학을 양자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양자 역학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아시겠죠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원자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랑 같은 세대의 분들은 원자를 영어로는 아텀이라 그러는데요 아텀이라 그러면은 떠오르시는 게 이제 웃음이 나오죠 이거죠 그래서 웃음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원자는 아톰인데 아톰이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책에서 보신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또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지구상 문명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가운데 플러스 전화를 가진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 또는 중성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원자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바로 이 녀석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건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20세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방식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 대략 이런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죽으면서 과학자가 남겨야 될 한마디 말이 바로 이거였던 건데요 얘에 대한 얘기죠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 무언가 대상을 알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대상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일단 허점을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서 이제 바로 양자격으로 들어갈게요 이 그림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볼록볼록하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 전자도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스케일 문제입니다 사실 원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너무 작아서요 머리카락보다도 머리카락을 딱 단면을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눈은 안 보이겠지만 단면만 해도 원자가 10만 개에서 100만 개를 늘어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원자가 근데 이 그림을 바로 먼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원자 핵이 되게 작은데 제가 만약에 원자 핵을 좀 키워가지고 농구공만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여기 농구공만한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럼 전자가 어디쯤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자는 이 방 크기 정도를 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농구공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요 실제로는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원자를 예를 들자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가 나왔죠 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저희 위치예요 벙커 1 위치인데요 와 되게 섬세하세요 이걸 또 찾아가지고 굳이 막고 오시고 제가 새로 파워포인트 만들 때 언제나 하는 짓이 이것만 새로 그리는 겁니다 있는 파워포인트 언제나 반복해 쓰고요 여기 A라는 위치에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 농구공이 있는 거죠 전자가 어디쯤 있냐면은 수소원자의 경우에 가장 작은 거예요 전자가 잠실 대교쯤 있습니다 전자는 크기가 없어요 거의 자 이게 원자입니다 자 여기 농구공만한 원자 핵이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전환화가 있고요 다음에 잠실 대교 정도에 전자 하나가 있는데 걔가 뺑뺑 돌고 있어요 그 사이는 다 빈 거잖아요 바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듣고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텅 비었구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작은 원자고요 다른 건 더 큰데요 사실은 좀 큰 원자들은 농구공이 지구 중심에 있다고 했을 때 지구 반경 정도를 지구 표면 정도를 저희고 있어요 마지막 전자 같은 것들이 그럼 그 사이는 뭐냐고요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질문을 해야 돼요 텅 비었는데 왜 꽉 차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꽉 차 있잖아요 그러게요 답을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아까 답이 대충 나왔던 것 같은데 답이 나왔죠 제가 주목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꽉 차 있지는 않고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비어 있는데 단지 전자기력 때문에 가시강선이 얘를 통과 못할 뿐입니다 가시강선이라는 전자기파가 여러분이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 그 구조를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꽉 찬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요 실제 만져봐도 전자기력 때문에 여러분이 글로 등속 운동을 못합니다 걔가 밀어내기 때문에요 힘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실체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물질만 보시면 그 물질이 이루는 것은 거의 미미하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시강선이 아닌 걸로 들여다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사실 거의 텅 비어 있어요 우리도 다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죠 전자기력이 아니면 여러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물질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원자만 가지고도 한동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양자역학을 불과한 오늘 한 시간 반 만에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서 전체를 다 그냥 한꺼번에 뭉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 얘기를 제가 더하면 좋겠지만 이제 원자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물 중에 하나인 전자 제가 그리지도 않았지만 전자의 궤정만 그렸어요 전자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 물론 복잡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전자를 가지고 등속운동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려볼 수도 있고요 때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것은 아주 허탈한 건데 사실 양자역학 공부를 하다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허탈한 질문들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 뒤에 자꾸 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질문을 왜 하지 하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데요 이 실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바로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110볼트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110볼트 뭔지도 모르세요 포즈 네? 아니요 저기 일시정지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답이에요 꼭 한 분 이런 분이 꼭 계세요 꼭 이런 사람 꼭 있군요 꼭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면 일시정지가 꼭 나와요 그 얘기가 일시정지 좋습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전 진실을 그냥 얘기한 건데 왜 얼굴빛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그림은 그냥 보시는 그대로가 답입니다 여기 두 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벽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전자를 던질 겁니다 물론 전자가 아니어도 되죠 여러분이 사과를 던져도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럼 구멍이 두 개니까 이쪽 구멍으로 가거나 저쪽 구멍으로 가겠죠 사과 같으면 물론 구멍이 좀 커야 되겠죠 사과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전자는 충분히 작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하려고 할까요 자 이제 곧 보시겠지만 바로 이 두 개의 구멍을 전자가 지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양자역하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여기다가 제가 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친숙한 당구공이나 이런 공 같은 걸 던졌으면 그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크린 뒷면에는 두 개의 줄이 보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부딪힌 자국이 저렇게 남는 거죠 부딪힌 자국을 제가 스크린이라고 부를 텐데요 물론 벽에 맞은 건 튕겨 나올 테니까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 구멍을 통과한 것만 보는 겁니다 이쪽 뒷면에는 이거 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총알을 쏘면 이쪽에 총알의 궤적이 남을 텐데요 이렇게 두 개의 줄이 나올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연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공의 경우는 분명히 한 번에 하나의 공이 위쪽 구멍 또는 아래쪽 구멍 하나만을 지나갈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네 됐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사실 공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뒤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구멍에 보낼 건 뭐냐면 바로 파동이라는 겁니다 파동이라는 걸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결파가 대표적인 건데요 공을 이렇게 수면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시면 동심원의 무늬가 만들어지죠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의 더 좋은 예는 바로 목소리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게 사실 파동입니다 제 목이 떨리고 있고요 제 목의 떨림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해서 밀도를 바꿔서 여러분 고막까지 도달을 해서 듣고 있는 건데 소리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은 입자와 다른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위치를 정확히 얘기하기 힘듭니다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시겠다고요? 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실체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요 어딘가 있죠 분명 어디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냐면 동시에 여러분 귀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여기저기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 파동을 이 소리를 두 개의 구멍을 똑같이 아까 입자가자 한 것처럼 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구멍을 지난 다음에 물결판은 구멍을 지날 때는 하나의 점처럼 지나지만 그 다음에 다시 퍼지기 시작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예쁜 무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 반대편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줄이 나오게 돼요 여러 개의 줄이 제가 두 개를 대비하고 있죠 입자를 두 개의 구멍에 보내면 두 개의 줄이 나오지만 파동을 보내면 여러 개의 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파동은 동시에 두 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여러분이 저 파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것끼리 만나면서 예쁜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입자와 파동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기가 어려운가요 이미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고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프로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머리 나쁘고 가장 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게 포인트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의 학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막 나가지 못하잖아요 아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농구공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구공에 한꺼번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날 수는 없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간다면 튕겨 나온 거 말고 그래가지고 열 개를 던졌어요 그럼 이게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해서 근데 여기 페인트가 묻혀져 있는 거죠 농구공에 그럼 뒤에 벽에 나중에 보면 그 슬롯들 뒤에 이렇게 한 줄 빨간 줄 이렇게 한 줄 빨간 줄 묻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이나 사과든 뭐든 던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파동이란 거는 이렇게 아까 단어로 얘기하셨지만 제가 뭐 어디라고 말을 했다 쳤을 때 이 농구공 같은 거는 농구공을 제가 던진 농구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 손에 있다가 공중에 가다가 여러분 머리에 맞아요 그렇죠 어딘가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라고 말한 거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는 무엇이죠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면파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를 통과할 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두 개를 다 지낼 수가 있는 거죠 파동은 그냥 점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저 밑에다가 이제 물이 있는데 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 수면이 쫙 퍼지면서 저런 식으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사과와는 달리 농구공과는 달리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겹쳐지고 합쳐지고 상쇄되고 하면 위에 저런 식으로 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이렇게 기둥이 생기는데 그거는 저 밝은 부분은 이 파동들이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이 구멍 때문에 파동들이 합쳐진 곳들은 밝은 자국이 남는 거고 이 파동들이 상쇄돼서 없어진다고요 파동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데는 까맣게 남아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양이 생기는데 이게 입자를 던졌을 때와 파동을 만들었을 때와의 가장 큰 차이다 이 두 개의 구멍 실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호 반복이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얘기한 사과를 던질 때 얘기는 너무 당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왜 하지 하실 텐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는 입자예요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하지만 전자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많은 짓을 해보는데요 여기 아마 옛날에 브라운관 TV를 보셨던 분들은 그 안에 전자가 날아다닌다는 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브라운관이라는 건 그 안에 전자가 날아가는데 자기장 전기장으로 위치를 제어해서 브라운관의 각 지점에 전자가 날아가서 꽂히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쫙 그림을 한번 그렸다 지웠다 하는 게 우리 눈에는 연속적인 화면으로 보이는 게 옛날 브라운관 TV거든요 또는 전자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전자총을 가지고 여기 바람개비 놓고 막 쏩니다 그러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우리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입자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싶은 건 전자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허탈하게 이 전자를 이제 두 개의 구멍으로 보낼 텐데요 잘 보세요 입자면 왼쪽 같이 나와야 되고요 파동이면 오른쪽 같이 나옵니다 전자를 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히 두 개의 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전자는 입자거든요 실제 전자가 스크린에 맞을 때 저렇게 점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입자임에 분명해요 알갱이 그렇죠 알갱이죠 그런데 양적하게 알파요 오메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를 보내는 겁니다 전자를 막 쌌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끝입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전자는 입자가 분명한데요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지났을 때 마치 소리가 지난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무늬가 보였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전자가 파동인가 전자가 파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났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지? 그런데 파동이었다면 왜 마지막 가선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요 남은 문제는 뭐냐면 이건 실험적인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할 일은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잘 연결을 해가지고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에서 껴맞춰서 만들어낸 새로운 역학 체계죠 이제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거를 사실은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것 같지 않죠 그냥 보시면 알갱이를 저렇게 던졌는데 뒤에는 파동 무늬가 나타난 거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면 일반 상식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만 가지 짓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전자들끼리 서로 짜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구멍은 지나지만 지나면서 야 넌 절로 가 난 일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전자가 생명이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그러면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쏩니다 하나를 쏘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래서 걔가 날아가서 스크린 상에 하나의 점만 번쩍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서 두 번째 거 쏩니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가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험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시간이 한참 걸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런 무늬가 얻어집니다 전자들끼리 짜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들을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사실 제가 보통은 이게 진짜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실험적으로 하나씩 점이 찍혀가는 과정을 동영상 보여드리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 정상적인 물리학자라면 아니면 일반인도 조금만 들은 다음에 설명을 딱 들은 다음에 이 장면을 보시면 멘붕해야 돼요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합적으로 실제 상황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점이 한 번에는 하나만 찍혀요 입자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 개의 여러분이 실험을 반복해야지만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파동같이 이제부터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물리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전자는 한 번에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납니다 그래서 이거가 말이 이상하니까 중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용어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중첩된 그 궤도를 두 개의 궤적을 지나서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스크린에 도달을 해서 얘네들이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다시 입자로 환원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입자의 상태로 붕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양자익학의 해석인데요 되게 싫으시죠? 이상하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제가 한 얘기를 좀 더 멋있는 말로 해석을 한 거니까 누군가 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누군가 이름을 따지 않고요 해석이 이루어진 도시 이름을 따서 코펜하겐에 모인 과학자들이 한 해석이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전자는 파동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분명 입자지만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입자랑 파동은 다른 거라며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개를 동시에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하지만 여러분이 관측 관측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여기서 관념론과 실제론 같은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려면 걔를 건드려 봐야 돼요 얘가 너 진짜 파동이니? 입자니? 하고서 뭔가 실험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이중성 가운데 한 개의 성질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실험은 디자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보호가 얘기한 상보성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관측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실험에서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우선 전자가 진행할 때에는 파동이었고요 두 개의 구멍은 동시에 파동으로 지나고요 마지막 스크린에 맞는 순간 얘가 입자로 환원됩니다 그때 관측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전자가 스크린 상에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때 관측이 일어나고요 관측이 대상을 파동해서 입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공간적으로 퍼져 있던 파동의 형태가 측정이 되고 나면 하나의 점 입자로 확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 이런 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따라서 관측을 당하는 녀석과 관측을 하는 이 두 개로 우주를 나눠야 됩니다 누가 관측하는지 누가 관측 당하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의 기본 입장은 관측을 하는 것은 큰 세상 우리와 같은 이런 거시세계 뉴튼역학 고전역학을 따르는 세계는 관측을 하는 주체가 되고요 다음에 이 미시세계는 관측을 당하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관측을 하기 전과 후는 근본적으로 대상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이거 받아들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수많은 역설들을 얘기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지 않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죠 당연하지 않죠 이건 지금 미봉책이에요 정말 나온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막 그냥 껴막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아놔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막아놓으면 이게 자체 모순을 일으키지 않냐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다 모순이 없도록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한 건데 뒤에 보시겠지만 아직 그게 다 그렇게 완전히 모순이 없도록 모두가 동의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양자역학을 다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래요 이렇게만 가정하면 양자역학은 잘 작동하고요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을 만든 보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는 인간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음에 이중성 파동과 입자는 원래 하나인데 인간의 언어가 파동과 입자라는 걸 따로따로 기술하는 언어와 인간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주에는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라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원에 사는 사실 전에 상대성 이론 하셨으면 차원 얘기 좀 했을 것 같은데 이중성 박사가 2차원에 여러분이 우리 3차원은 살지만 2차원에 사는 생명체라면 여러분은 2차원밖에 못 봐요 2차원 세계에는 두 종류의 동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면이라는 동전이고요 하나는 뒷면이라는 동전이에요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은 2차원에 살기 때문에 면밖에 못 봐요 아 이 두 개는 다른 거구나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한 동전을 뒤집어 봅니다 뒤집는다는 개념은 없죠 이 세계에는 3차원이 필요하니까 뒤집었더니 이게 웬걸? 앞면이 뒷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들한테는 뒤집는다는 개념이 없고요 앞면과 뒷면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3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정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앞면과 뒷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전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집는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이 우리한테 그런 거란 거예요 입자와 파동을 따로따로 아는 것이 앞면과 뒷면이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어떤 새로운 단어가 필요합니다 개념이 그리고 측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뒤집는다는 건데요 우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경험사계에서는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요 우리한테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호의 입장입니다 이 해석의 태도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받아들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상황입니다 이걸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이해하셨어요? 2차원 이건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으면 다행이고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다 이해했어요 남은 건 여기서 나오는 모순들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양적학의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코페라겐 해석 아무튼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이 세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세계하고는 꽤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께서 그걸 그리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입자와 동시에 파동이 건 무엇이겠다 그런데 안 떠오르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험 세계 밖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이런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측정을 하고 수학이 동원되고 새로운 개념을 가져가야 겨우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아까 2차원 동전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4차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거를 상상하라고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3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빼고 공간만 생각을 하면 3차원이라는 건 이제 x축과 y축과 z축이 있는 3개의 공간축이 존재하는 게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높이가 있고 그렇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지금의 모습대로 그런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좋아 4차원을 상상해보자 그러면 x축 y축 z축 x축 y축 z축인가요 아무튼 3개의 축에다가 이 3개와 직각이 되는 축을 하나 더 세워봐라 라고 제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이 3개의 축이란 거는 저도 어렵게 얘기하네요 4각형 테이블의 구석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2개의 선이 만나고 높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름도 알 수 없고 정체도 알 수 없는 하나의 축을 더 세우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축이 이 나머지 3개하고 90도를 이뤄야 된다고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래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맥락에 지적인 노력과 가정과 수학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고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이해하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그림자들이 이제 밟히기 시작을 한다 저는 대충 그런 식으로 접근을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엇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 이제 핵심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핵심 때문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또는 모순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받아들이시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파동의 정체는 뭐냐는 건 첫 번째 질문은 파동 좋아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그 파동은 뭐냐는 거예요 소리 같은 경우는 파동이 공기의 밀도가 됩니다 압력이나 그러면은 지금 전자가 파동이라고 할 때 질문을 하셔야죠 무엇의 파동이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전자들의 분포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의 전자만 보냈으면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점이 있어요 즉 전자의 파동성은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파동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뜻에 들어있는 의미를 아시려면은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말은 한 번 던지시면 눈금이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겠죠 하나의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얘기할 때 그 확률값의 의미를 아시려면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6천 번을 던지면 대략 천 번 정도는 1의 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정확히 그런 겁니다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점이 하나만 찍힐 뿐이지만 여러 개가 모였을 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이 패턴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건 바로 입자가 어딘가 가게 될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보른이 이 파동을 확률의 파동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패턴이 나오죠 그건 예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마찬가지 여러 개의 전자를 보내면은 양자역학은 우리한테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히 예측하게 해주지만 개별 주사위 던지기에서는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전자가 하나씩 갈 때에는 전자가 어디 찍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파동은 즉 여기서 우리가 불가지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근본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결정론을 포기하는 겁니다 뉴튼이 갖고 있던 전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론이 들어오게 되죠 파동이라는 게 우리는 공기의 파동이던가 아니면 수면파 물에 돌 떨어뜨렸을 때 수면에 파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질도 있고 이런 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파동을 쌌을 때 아까 그 더블 구멍에 쌌을 때 저런 모양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그런 무슨 공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확률이 저런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결국 그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일반인들로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실제로 저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너무 무시하네요 자꾸 어렵죠 하고 막 모르죠 하고 막 저는 어렵거든요 사실 확률이 도입됐을 때 물리학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고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 특히 물리학은 결정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모든 물리현상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사실 양자역학이 그걸 포기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저항을 합니다 특히 그 저항에 선봉해 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인시타인이었고요 아인시타인이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률 해석에 있습니다 사실 이 확률 해석을 한 사람이 막스 보론이라고 해서 양자역학의 창시가 만들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거 해석을 하는 바람에 아인시타인의 눈밖에 났고요 노벨상도 굉장히 늦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쨌든 굉장히 물리학자들을 당혹하게 했던 양자역학의 첫 번째 중요한 철학적 귀결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미묘한데 아까 제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간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자가 한 번에 한 개의 구멍을 분명히 지나갔다면 줄이 두 개밖에 안 나와야 돼요 왼쪽으로 갔거나 오른쪽으로 갔으면 줄이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동시에 지나면서 파동처럼 서로 간섭을 사실 서로, 여기서 서로란 말이 웃기는 말인데 물리학자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건 디락이 한 얘기인데 그대로인데요 이 경우 전자는 그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자신과 간섭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간섭을 해서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못했을놈 너무 비참하네요 혼자 결혼하는 거죠 우주의 본질이래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 물리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보면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는지 진짜로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지 사진을 찍어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자가 지나갈 때 사진을 팡 찍으면 그러면은 진짜 동시에 두 개를 지나갔다면 동시에 두 개가 지나가는 모습이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 이건 이제 보지 않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지 않으면 저렇게 쫙쫙 사진 이제 나옵니다 멋진 무늬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일단 재미없게도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구멍만 지나가요 전자는 입자거든 분명히 하나만 지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이거 재미없네 이상하잖아 동시에 지낸다며 거짓말한 거 아니야? 거짓말한 게 아닌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그때는 두 개의 줄만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체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두 줄이 나오고요 보지 않으면 여러 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전자가 마치 자기 자신이 관측당하는지 관측당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지만 이게 사실이고요 이것 역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양자역학의 체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코펜하겐 해석 관측이 결과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구멍을 지났는지를 알겠다는 뜻은 이 물체의 입자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스크린에는 입자성을 갖고 있을 때의 결과가 보여져야지만 모든 게 서로 정합적인 거죠 자연이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는 거니까 문제는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관측의 주체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도대체 누가 관측을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확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저항을 하면서 날린 유명한 멘트입니다 사실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사실 과학자가 신 얘기하면 끝난 겁니다 그거를 어떤 과학적 실험이나 수학적 어떤 근거로 반박을 해야지 이게 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거부를 하면서 즉 물리학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물리학은 결정론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객화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측을 이제 하는 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관측 전에는 어디를 지나는 거지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스크린에 맞기 전에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동시에 두 개를 지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보면 어딘가 지난 거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오른쪽으로 지났겠지 한 번에 한 구멍을 지났겠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이런 가정 자체가 질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네가 보지 않았을 때에는 왼쪽으로 지났는데 네가 안 봤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답이라면 여러 개의 문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보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전합니다 즉 관측 이전의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체를 봤더니 검은색인데요 이거는 고전역학 입장에서는 원래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검은색인 걸 확인한 겁니다 고전역학은 그렇고요 양자역학은 내가 보지 않았을 때는 여기 뭐가 있는지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순간 여기 이 물체는 검은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무슨 색이냐고 모릅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달을 보는 순간 달이 그 위치에 놓이는 거니까 측정했을 때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거기에 없는 건가 자 그럼 여러분이 제가 보지 않았지만 제 옆에 계신 분이 봤어요 그러면 달이 거기 있어도 될까요 나는 안 봤거든요 아직 그럼 언제 달이 거기 있게 된 거죠 언제 달이 거기 생기게 된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첫 번째 오르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달을 봤을 때 거기 생긴 건가요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가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눈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지구에 탄생해서 달을 본 순간 거기 달이 생긴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삼엽충도 눈이 있었다는데 삼엽충이 눈이 많았다 그러는데 뿌옇게 봤겠지만 삼엽충이 달을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지구가 없었으면 만에 하느라도 지구에 생명체가 안 나왔으면 달은 없는 건가요 심지어 위그나라는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은 마치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는 얘기까지를 하게 됩니다 관측 이전에 아무 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질문의 초점은 관측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코펜하겐 해석으로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문제를 그냥 땜방으로 막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허락하면 걸리길 할 겁니다 봉콘 궁금합니다 홍콩은 강강